군포시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기업인들이 거리를 빛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군포시의 산업 메카로 자리 잡은 그 길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군포로드로 다시 새롭게 돌아온 배다솜입니다 이번에는 군포시에 숨어있는 핫플레이스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곳곳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곳들을 제가 발굴해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갈 곳은 군포산업의 중심인 군포산업진흥원입니다 미래의 기술을 확인하러 같이 군포산업진흥원으로 떠나보실까요? 거리의 메인 건물인 군포산업진흥원은 2017년 개관 이래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답니다 현재 제조업부터 4차 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27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요 군포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체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저희 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군포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든지 창업지원 사업 여러가지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혜택 같은 경우는 사업화 자금 지원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교육 같은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수면시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면시간이 중요한데요 수면시간에서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매트리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매트리스에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장관상까지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비자의 집으로 찾아와 매트리스를 세척해주는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홀템은 트럭에서 직접 매트리스를 살균, 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선보여 공중파 기업 오디션은 물론 투자 유치와 장관상 수상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매트리스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여러 서비스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없던 차에 저희가 물세탁이 가능하고 건조가 가능한 장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한 3, 4년 정도 기술 개발을 마치고 현재 시중에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에 들어와서 투자라든지 특허 그리고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초기 거점을 마련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들어오셔서 여러 기업들과 같이 시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군포산업진흥원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선보이며 군포시의 취약계층을 위해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홀템 앞으로도 홀템의 비상을 응원할게요 업무와 퇴근길로 지쳤을 때 문을 열면 보이는 반려동물의 모습에 피로가 싹 가신 적 있으시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배변 문제만큼은 또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바로 에코루틴입니다 어떤 해결책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에코루틴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냄새에 주목해 악취 제거를 도와주는 기업이랍니다 그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그 반려동물들을 유기하는 사회적 문제도 점점 커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의 배변 실수, 배변 냄새로 인한 위생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 거에 착안하여 저희는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렇게 에코루틴은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기 준비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모니아가 투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갖고 왔어요 화장실 변기 같은 데다 뿌리면 핑크빛으로 변하는 그 용액입니다 그 암모니아를 없앨 수 있는 제품만이 실제 강아지 고양이가 실수한 자리에 뿌렸을 때 아이들이 그 냄새를 못 찾습니다 페놀프탈레를 뿌리고 암모니아를 뿌려서 빨갛게 됐죠 다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바로 맡아보세요 이게 루틴 크리너입니다 냄새 제거에 진심인 기업 에코루틴 군포시의 1등 펫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직장인들의 필수템 매일 아침 생각나는 이것 바로 커피인데요 첨단 산업로는 기업이 많은 만큼 카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의 피로도를 풀 수 있는 커피 마시러 같이 가볼까요? 군포로드 첫 번째 날 오늘은 미래를 책임질 군포산업진흥원과 맛있는 빵 그리고 커피가 있는 카페까지 같이 가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핫한 플레이스 더 핫한 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